성원님 성원님 주시면 좋아요 주시면 당연히 좋죠 사랑합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보상을 드릴 분은 첫째 날에는 매력을 잘 솔직히 못 느꼈었는데 둘째 날 때부터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면서 변함없이 너무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는 모습의 보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럼요.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고생했어요. 받을 줄 알았죠? 받을 줄 알았나요? 아 몰랐죠. 그래요?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세종 보성담으로 하루토 님 선택했습니다. 하루토 님이 또 라면 끓여주시고 한 분 한 분 또 다 덜어주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섬세하고 이미 섬세한 거 알았지만 더 섬세할 수 있구나라는. 이미 뜯었어? 그런 생각이 들었고. 고마워 고마워. 기다리고 싶었어요.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 모두에게 섬세하게 다 지켜보고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. 지금까지. Ja 근데 이거 예원 이슨 바지에..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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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내고 있으세요. 아 ves, 제가 때면 되잖아요. 천하게 제일 챙겨주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일 크게 느껴졌던 매력인 것 같아요. 축하해. 고맨. 축하해요, 루토몬.